자 시작하죠. 조세총론. 지금부터는 03. 조세 용어정리를 좀 하고 가자구요. 용어. 첫번째 납세자. 세금을 납부하는 자. 그래서 납세자는 뭐와 뭘로 나눈다구요?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로 구분합니다. 징수 의무자. 그래서 징수 의무자도 특별징수 의무자. 원천징수 의무자. 합쳐서 징수 의무자네요. 그리고 납세 의무자에는 다시 네가지로 구분하네요. 네가지로 구분한다. 본래의 납세 의무자. 그 다음 연대의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 그리고 납세 보증인. 이렇게 나누네요. 자 그럼 박스 1번. 납세 의무자 속에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 모든 세금은 대부분 본래의 납세 의무자죠. 또 취득하면 취득자. 길 건너 남의 건물에 등기 칠 때 등기 권리자 등록면허세. 재산을 갖고 있으면 재산 소유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 소득을 얻었으면 뭐다.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내야죠. 그래서 본래의 납세 의무자다. 그 다음 본래의 납세 의무자와 동등한 관계. 연대. 동등한 관계죠. 즉 공동 책임을 지는 자를 연대의 납세 의무자라고 얘기합니다. 본래의 납세 의무자와 동등하게 납부가 있는 자. 동등한 관계. 그리고 뭐가 나왔다. 제2차. 제2차 납세 의무자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주종관계죠. 그래서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세금 낼 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있더라도 부족한 경우 부족한 경우 대신해서 대신해서 납세 의무자를 지는 자를 제2차라 그래요. 대신. 이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적어놨어요? 가름. 가름. 그리고 납세 의무자는 글자 그대로 세금 납부를 보증한 자.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는 네 가지로 구분한다. 그리고 징수 의무자는 두 가지로 구분하죠. 지방세는 특별징수.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징수 편의가 있는 자. 즉 제3자죠. 여러분들이 급여를 받습니다. 급여줄 때 세금을 띄고 주죠. 이거를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다. 그래서 종업원을 대신해서 세금을 걷고 지정된 날짜에 회사가 세무소에 납부해 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지방세에서는 원천징수가 아니라 뭐라 그런다? 특별징수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방소득세가 있네요. 그래서 특별징수는 내 세금을 내가 납부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가 뭐다?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과세권자를 대신해서 정부를 대신해서 징수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는 자를 특별징수무자 제2차. 그래서 징수의무자 속에는 포인트가 뭐다? 잘 들어야 돼 이거. 납세자는 다 들어가는 거죠. 전부 합쳐서 납세자예요. 중요한 거는 납세의무자 안에는 징수의무자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이에는 전부 포함하는 거예요. 다 포함해서 납세자. 그리고 납세의무자는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납세의무자 안에는 징수의무자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제외하는 거예요. 그러나 납세자 속에는 전부 포함한다. 제외한다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납세의무자 안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다 하면 틀린다고요. 네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징수무자는 포인트가 뭐다?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 자 그 다음 신고납부. 기한 또는 기간이다. 무슨 뜻인가요? 자 우리가 소득세는 언제까지 납부하는 거야?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죠. 그래서 처음과 끝을 물어보면 처음과 끝을 물어보면 이거를 뭐라 그런다. 처음과 끝은 기간. 그 다음 끝나는 날. 끝나는 날을 종료일은 기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과 끝은 기간. 마지막 날은 기한. 그럼 기간만 정리되면 기한은 자동이겠죠? 종료일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 취득세. 자 취득세는 며칠. 61년에 신고납부하고. 상속은 6개월 9개월. 취득세 내야죠? 항상 6개월 9개월은 말일부터 따져요. 그리고 등기등록 시에는 60일이 들어가면 안 된다. 전까지. 즉 접수하는 날까지. 그리고 오른쪽. 과세물건 상태 변경 시. 무슨 뜻이다? 이거는 일반과세가 중과물건이 됐죠? 중과세 물건으로 변경됐다. 그럼 역시 며칠 이내에 신고납부한다? 61일. 그 뜻이에요. 자 취득세.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61일을 쓰지 않죠? 등기등록 전까지. 그리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재산세. 별 딱 붙이고. 건축물은 7월 16일. 1일부터 하면 안 돼요. 약 보름. 토지는 9월 16일. 절대로 뒤바뀌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안 까먹는 거. 주택은. 2분의 1은 7월. 나머지 2분의 1은 9원. 9월. 단 얼마이야? 20만 원 이하에 밑줄 그어요.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7월. 부가징수 가능하죠? 할 수 있다. 2분의 1, 2분의 1 날릴 수도 있고.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부가징수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20만 원 이하는 어디에서만 쓰는 거다? 주택에만. 그 다음 종부세는 겨울에 납부하는 거죠. 1일부터 15일.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예정을 물어보는지 확정을 물어보는지 구분해야 돼요. 확정은 1년에 한 번 내는 거예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 그런데 예정은 말일부터 2개월. 과로 토지거래허가구에 관해 토지매매로서 허가받기 전. 허가받기 전에 대금청산은 무효죠? 그래서 전자가 들어가면 말일부터 2개월. 항상 2개월 앞에는 말일이 꼭 붙어야 돼요. 자세한 거는 뭐다? 강론에서 배우게 되겠죠? 총론이니까 흐름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신고민 납부기한도 별 딱 붙여야 돼요. 언제나 출제되는 거다. 세목별로. 자 그 다음 양과로 3번. 양과로 3번은 뭐다? 과세기간. 과세기간이 뭐다? 세금을 과세할 때 기간. 소득세를 얘기하죠.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한다. 그래서 세법에 따라 조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그래서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원칙이 1년이에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 그러나 사망하거나 출국하면 사람이 땅으로 잠수를 타거나 하늘로 날아가면 없잖아요. 그럴 때는 12월 말일을 안 쓴다. 사망일까지 계산하고 출국하면 출국일까지 계산한다. 우리가 3번 출제된 게 뭐가 있어요. 소득세.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하나요? 소득세 성립 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몇 월, 몇 일? 12월 30일. 소득을 지급할 때 성립한다 그러면 틀려요. 뒤에서 나와요. 그다음 면세점. 취득세만 알면 돼요. 취득 가액이 얼마이야? 50만 원이야. 가액, 세액하면 큰일 나죠? 그리고 소액징수면제는 얼마 미만? 2천 원. 미만, 미만. 2천 원부터는 징수합니다. 아웃트라인만 잡고요. 자, 04번. 별 하나 딱 붙이세요. 조세의 부가징수.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스스로 알아서 신고납부. 정부가 결정하는 뭐다? 보통 징수. 그리고 하나는 뭐다? 특별 징수. 원천 징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신고납부가 뭐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알아서 지정된 날짜에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다. 그래서 지방세는 신고납부. 국세에서는 과로가 뭐다? 신고. 납세라 그래요. 세금을 납부하고 신고한다. 용어는 다르대. 뜻은 같은 거라고요. 자, 그다음 2번은 보통 징수. 고지납부죠? 고지서 발급해 주는 거. 그다지 지방세는 보통 징수. 과로 국세에서는 뭐라 그러나요? 정부부가. 정부가 결정해서 과세한다. 자, 이렇게 해서 신고납부가 있고 보통 징수가 있다. 그럼 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서 누구에게 과세권자. 정부. 지정된 날짜에 스스로 알아서 뭐한다?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다. 그럼 대표적인 세금이 뭐가 있을까요? 한 번 내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기본에 충실하자. 한 번 내는 세금은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다. 자, 그다음 보통 징수. 보통 징수는 누가 결정한다? 과세권자. 정부가. 과세권자가 과표와 세액을 결정해서 우리들에게 뭐를 발급한다? 고지서 발급. 고지납부야. 그럼 우리는 고지서가 날라오면 납기 내에 은행가서 납부하면 되죠? 어떤 세금? 매년 내는 세금. 재산세. 뭐가 있다? 종합부동산세. 항상 다섯 개가 기본이에요. 매년 내는 세금은 정부가기를 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온다. 단, 종합부동산세는 선택할 수 있죠? 선택하면 뭘로 간다? 신고납부 가능한 조세예요. 원칙 종합부동산세는 정보부가다. 정보부가 싫어. 선택하면 종부세는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본세. 끝났죠? 본세. 그럼 따라다니는 부가세는 어떻게 될까요? 본세 납부 방법에 따라 같이 가는 거예요. 지방교육세는 이럴 때는 신고납부. 재산세 낼 때 지방교육세는 이럴 때는 보통징수. 본세 따라다니는 거예요. 부가세는. 우리가 부동산 관련 부가세는 몇 개? 항상 두 개. 지방교육세, 농특세는 신고납부도 할 수 있고 보통징수도 할 수 있어요. 본세 따라가니까. 자, 그 다음 이제 한 장 잠깐 넘겨보세요. 자, 넘기면 가산세 등등이 나와 있죠? 다시 원위치. 자, 이렇게 해서 지정된 날짜에 신고납부를 하면 끝나. 지정된 날짜에 은행 가서 납부하면 끝나죠? 그러나 신고납부를 이행을 안 해. 이행을 안 할 때는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붙어요. 그럼 이거 납부를 안 해. 지정된 날짜에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 산, 금. 그래서 지금부터 이해가 중요한 거야. 가산세, 가산금. 신고납부를 이행 안 해. 뭐가 붙어? 가산세. 가산세는 어디에 가산한다? 산출세. 이거는 뭐가 된다? 세목. 취득세를 신고납부 안 하면 취득세의 가산에서 세목, 취득세가 늘어나는 거죠? 자, 그다음. 고지서 날라왔다. 납부를 안 했다. 그럼 뭐가 붙는 거야? 연체이자가 붙어요. 가산금은 뭐다? 이게 연체이자야. 연체이자의 이름을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가산금. 즉, 뭐가 붙는 거야? 금리, 이자가 붙는 거라고요, 연체이자. 금리를, 연체이자를 뭐라 그런다? 가산금. 자, 신고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벌을 준다. 즉, 세금을 늘려버려요. 가산세. 그다음, 이제 고지서를 보내줬어. 납부해야죠? 납부를 안 하면 연체이자가 붙는다. 연체이자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가산금. 여기에는 가산금은 어디에서 가산하는 거야? 고지세액에. 고지세액에.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 고지서를 날라왔죠? 납기인의 금액이 있고 납부를 안 해. 그럼 연체이자가 붙어서 납기, 후금액을 납부한다. 그러나 납기, 후금액은 고지세액에 찍혀서 날라오죠? 고지세액에 붙어서 날라오는 거예요. 단, 가산세는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거고, 세금이 드러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가산금은 고지서에 찍혀서 날라와. 고지세액. 자, 이렇게 해서 8자, 04번. 1번 쭉 나왔다. 신고납부를 안 하면 두 번째 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뭐가 붙는다? 가산세. 자, 그 다음 2번. 두 번째 줄.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뭐가 붙는다? 가산금.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연체이자. 자, 이제 넘겨봐야죠. 자, 넘겨보면 이제 가산세.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가산세. 자, 가산세. 구체적인 유를 정리해야죠.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뭘로 구분한다? 납부.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가산세. 자, 일단은 의부터 알자고요. 분리의 포인트가 신고납부를 이행 안 했잖아. 분리의 행한다. 그럼 밑줄 굳고 어디에 가산한다? 산출세에게 가산. 그래서 가산세 계산할 때 다만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왜? 가산세는 세금을 늘리는 거죠. 가산금은 연체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거예요.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점. 국가 지자체는 과세권자죠. 당연히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 징수방법. 가산세는 뭐가 된다? 세목. 세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취득세가 늘어난다. 취득세란 세목. 그 다음 2번. 해당 국세, 지방세를 감면받았잖아. 그럼 감면받으면 뭐다? 본세만 안 내는 거야.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산세는 왜 만들었어요? 세금을 늘리려고 만든 법임으로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징수금액. 여기에 나와서 이거 점점.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뭘로 나눈다? 납부불성실. 그리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여러 가지로 구분되죠? 단순 무신고. 무신고하면 무신고납부세에게 20%가 붙어요. 그래서 20 나왔잖아요. 그리고 단순 과소. 환급 이런 건 보지 마세요. 법조면이니까 찍어놨을 뿐이에요. 단순 과소는 뭐다? 10% 27회 때 출제됐다는 뜻이고. 그래서 무신고하면 20% 세금이 일어나. 단순 과소는 10. 그러나 사기부정.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고 과소신고하면 세금이 따블로 늘어나요. 40. 그래서 이 율를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사기부정이다 그러면 무조건 40%. 사기부정이 아니다 그러면 20 또는 10이에요. 자 그 다음 납부불. 그래서 납부까지 하려면 이거는 하루하루부터 하루하루. 1일 몇 프로씩? 0.025% 계속부터 가는 거죠. 단 무한대가 되면 안 되고. 체납된 조세에 몇 프로를 한도로 한다? 75%를 한도로 한다. 합치면 숫자가 100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해와 이해를 헷갈리면 안 돼요. 0.0이요. 10만원당 25. 그리고 밑에 점은 너무 많이 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0분의 75를 한도로 한다. 이게 신고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입니다. 그래서 이해에는 지방세만 쓰는 거예요. 지방세. 그런데 이제 국세랑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국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국세는 뭘로 예전에 개정됐어요? 납부, 지연. 지연 가산세 용어가 달라요. 지연.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그래요? 지연 가산세. 그러나 지방세도 뭘로 개정이 됐다? 납부, 지연 가산세로 개정이 됐는데 시행은 내년부터 해요. 시행은 내년부터 한다. 그래서 종전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이해에는 지방세. 국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동일해요. 국세는 납부, 불성실. 의미가 안 좋잖아요. 불성실하다. 이거를 뭘로 용어가 바뀌었다? 지연. 지연시켰다. 연체이자. 국세. 국세. 연체이자. 그래서 국세는 나왔잖아요. 납부, 지연 가산세. 1 플러스 2. 그래서 납부하지 않았다. 몇 프로가 붙다? 3 프로. 이거 연체이자죠? 3 프로. 그래서 1번, 2번을 합쳐서 국세는 뭐라 그런다? 납부, 지연, 가산세. 일단은 양과로 가산세까지 설명했어요. 신고와 납부로 구분한다. 지방세는 단 국세는 신고분은 똑같은데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3%와 합쳐서 뒤에서 배워요. 어떤 용어를 쓴다? 납부, 지연, 가산세를 사용한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네. 네. 아멘